1분만에 같이 투자하기 철강제 전문 물류회사 유성 TNS의 10년간 매출 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총 비용률은 98%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매출액의 성장률은 마이너스 8% 비용의 증가율은 마이너스 8%입니다. 매출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. 10년간 이익 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1.9% 단기순이익률은 10%로 낮은 수준입니다. 영업이익률의 편차는 상당히 안정적이나 단기순이익률은 매우 불규칙적입니다. 주요 비용으로는 기타 비용과 원재료비이며 그 외 운송비도 비중이 높습니다. 10년 누계 자본적 지출은 13%로 낮은 수준입니다. 10년 누계 단기순이익의 13%가량을 유형 자산에 재투자하고 있습니다. 유형 자산은 주로 토지이며 이에 대한 투자 대비 이익장출은 적절한 수준입니다. 23년 기준 재무구조입니다. 부채 비율은 36%로 적은 수준이며 유동 비율은 36%로 매우 적은 수준입니다. 자산은 주로 서위건설에 대한 관계기업 투자주식이며 부채는 차익금입니다. 차익규모는 현금 대비 7배 이상이며 재무구조는 보통 수준입니다. 10년 누계 주주환원율은 4.3%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. 10년간 배당은 8회 자사주 매입은 5회 총 124억원 실시하였습니다. 이상 유성 TNS였습니다.